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클라디넷에서 낼 수 있는 제일 아래음인 미부터 솔까지의 운지법과 운지를 잘하기 위한 꿀팁에 대한 영상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밑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운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실게요. 자 일단 악기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깐 뒤쪽에 악기 받침대가 있으세요. 오른손, 오른손 엄지손가락 첫 마디를 이 받침대에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한 번 내보실게요. 바로 이 소리가 악보상에 이렇게 표기되는 솔입니다. 오늘은 이 솔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운지를 배워보도록 하실 건데요. 이 솔에서 악기 뒤편에 보시면 위에 구멍이 있으시죠? 이 구멍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아주실게요. 막고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소리가 악보상에 이렇게 표기되는 파입니다. 그리고 윗간에 보시면 구멍이 세 개가 있으신데요. 뒤에 구멍을 막아준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제일 위에 구멍을 막아주실게요. 그리고 소리를 내게 되면 바로 악보상에 이렇게 표기되는 미입니다. 여기 이 미에서 그 밑에 있는 구멍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막아주실게요. 그리고 소리를 내게 되면 이게 바로 레입니다. 그리고 이제 윗간 제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일 밑에 구멍이 하나 더 있으세요. 이 구멍을 네 번째 손가락으로 막아주게 되면 도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를 배우실 건데 그 밑에 시는 아랫간 구멍 이렇게 세 개가 있으세요.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실 텐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운데 구멍을 막아주실게요. 이 음지가 바로 시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구멍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막아주게 되면 그 밑에 음인 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제일 그 밑에 있는 구멍을 네 번째 손가락으로 막아줄 거예요. 이 음이 바로 솔입니다. 그리고 이 솔에서 이제 오른쪽 새끼손가락 밑에 보시면 이렇게 키들이 네 개가 있으세요. 이 네 개 중에 위에서 아래 키 이 키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낮은 파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이 파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음인 왼쪽 새끼손가락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길다란 키들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키 이 키를 파와 함께 같이 눌러주실게요. 바로 이 음이 이제 클라딘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제일 아래 음인 미입니다. 오늘 배운 운지를 연습하실 때 이제 맨 밑에 저음인 미나 파 같은 소리가 잘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솔부터 천천히 한음씩 내려가면서 운지를 익히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이 운지를 하실 때 손가락으로 막은 구멍이 조금이라도 안 막히게 되면 이렇게 악기가 꽉 막힌 것처럼 소리가 안 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손가락 보시면 이렇게 살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이 부분을 악기 구멍청 가운데 딱 막아주세요. 그러면 바람이 새는데 없이 구멍을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 운지법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올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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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